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동물들이 겨울에 겨울잠을 잔다는 건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식물들은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알고 있나요? 식물들도 겨울을 준비하는데요. 그 첫 번째 준비가 바로 낙엽이에요. 가을이 되면 길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겨울을 준비하는 첫 번째 신호랍니다. 그럼 신나는 동아여행에서 어떻게 식물들은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지 식물들의 겨울나기를 알아보러 가볼까요? 나뭇잎은 왜 떨어질까?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쨍쨍 내리쬐던 햇볕도 약해지고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죠. 나뭇잎들은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으로 곱게 물들어요. 여름 내내 입고 있던 초록색 옷을 울긋불긋 고운 옷으로 갈아입죠. 그럼 가을에는 왜 나뭇잎 색깔이 변할까요? 나뭇잎에는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들어있어요. 초록색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을 나타내는 것도 있죠. 이것을 색소라고 한답니다. 이 중에서 초록색 색소를 염록소라고 해요.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 다른 색소보다 염록소가 많기 때문이죠. 염록소는 추위에 약해요. 가을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염록소는 파괴되고 말죠. 초록색은 점점 사라지고, 나뭇잎 속에 남아있는 빨간색, 노란색, 갈색 색소가 서서히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나뭇잎이 빨갛게,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잎 색깔이 변하는 것을 단풍 들었다라고 말하죠. 휘익! 바람이 불어요. 나뭇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요. 바람이 쌩 하고 더 세게 불면 나뭇잎이 우수우수 떨어지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는 옷을 벗는답니다. 겨울이 되면 날이 더 추워질 텐데, 나무는 왜 자꾸만 옷을 벗는 걸까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염록소가 파괴된 잎은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무는 잎을 떨어뜨릴 준비를 해요. 또 점점 땅이 얼어붙어서 물을 얻기가 힘들어지는데, 잎이 있으면 잎으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 물을 아끼죠. 낙엽은 겨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한 나무만의 지혜랍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도 나뭇잎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소나무를 보세요.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단풍도 들지 않았어요. 잎도 떨어뜨리지 않고요. 늘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나 잔나무를 상록수라고 한답니다. 상록수의 잎은 추운 환경에 적응돼서 겨울이 돼도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풍이 들지 않죠. 하지만 상록수의 잎도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2, 3년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뀐답니다.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상록수도 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오면 우리들은 모자를 쓰고 두꺼운 겉옷을 꺼내 입죠. 따뜻한 장갑도 끼고요. 그렇다면 식물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나무줄기를 잘 살펴보면 줄기 끝이나 옆에 볼록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겨울눈이에요. 겨울눈 안에는 아기잎과 아기꽃이 있어요. 봄이 되면 겨울눈에서 새잎이 도단하고 꽃이 피는 거랍니다. 식물은 겨울눈이 추운 겨울을 잘 견디도록 솜털이나 비닐잎으로 싸서 보호를 하죠. 겨울눈은 늦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생기고 다음해 봄에 잎과 꽃을 피운답니다. 봄에 노랗게 피는 민들레는 어떻게 겨울을 보내는지 알고 있나요? 민들레 잎은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뿌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땅바닥에 철썩 달라붙어 퍼져서 추운 겨울동안 땅 밑에 있는 뿌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죠. 튤립은 줄기와 잎은 모두 죽고 알뿌리로 겨울을 지내고 감자는 땅속으로 줄기를 뻗어 추운 겨울을 보낸답니다. 한편 봉숭아와 나팔꽃은 한해사리 식물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면 뿌리까지 모두 죽죠. 하지만 그 전에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씨앗을 만들어요. 씨앗은 따뜻한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새로 태어나죠. 우리가 식물의 겨울나기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겨울에 짚으로 감싼 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짚이 추위에 약한 나무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또 짚은 해충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죠. 봄에 짚을 거두어 태우면 쉽게 해충을 죽일 수도 있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에 덮여 조용하고 나무들은 죽은 듯이 보이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숨쉬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눈 덮인 땅 밑에서는 뿌리와 씨앗들이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추운 겨울을 꿋꿋이 보내고 있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식물들은 낙엽을 만들거나 겨울눈을 준비하거나 씨앗을 만드는 등 소리 없이 겨울 준비를 하느라 아주 바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낙엽이 지는 건 다음 해에 더 푸르고 멋진 잎을 매달기 위한 나무의 겨울 준비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아멘